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장편소설 미자 시리즈 2탄 시니어로맨스 화양연화입니다 미자 시리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댓글 때문에 2탄을 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자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제일 많았습니다 미자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설은 읽어주는 독자가 있을 때 그 빛을 바랍니다 독자에 관심이 없다면 소설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되겠죠 미자 시리즈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을 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화양연화 3화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한참을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렴풋이 지난 밤 일이 생각났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작은 방 1인용 침대가 있는 여기는 어디지 어젯밤 이현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불 끄고 여기 혼자 누워있으면 무슨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지요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달랑 침대와 옷장뿐인 4평 남짓한 방이었다 폰을 보니 새벽 4시를 지나가고 있었다 불을 켰다 갈증과 요의를 느꼈다 침대의 벽 쪽에 벌거벗은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자는 화들짝 놀랐다 숲속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서있는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를 지나 유방까지 흘러내려와 있었다 다가가서 살펴보니 박만배라는 흘림체 사인이 보였다 박만배의 그림이었다 김수녀와 연락을 하지 않은지 꽤 지났다 당장 이현수와 재혼이라도 할 것처럼 떠벌리면 어쩌나 싶어 김수녀를 멀리했다 이현수는 미자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미자 앞에서 박만배나 김수녀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박만배와 김수녀 김수녀가 아들 지용이 아빠한테 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입장을 천번 바꿔 생각해도 치명적인 상처였다 김수녀는 박만배와 잘 살아갈 것이다 돌아갈 집이 없는 김수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미자는 생각했다 밤사이 발목은 치료가 되었는지 덜 아팠다 시큰거리는 건 여전했다 엉덩이는 여전히 아팠다 홀에서 자고 있을 이현수를 생각하니 짠했다 작은 방을 나와 살금살금 절뚝거리며 걸었다 홀은 어두웠다 창밖은 어스름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빛을 잃은 가로등 불빛에 남자가 보였다 웅크리고 누워있는 이현수였다 의자를 네 개를 붙여놓고 그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다 생각보다 몸피가 작다는데 놀랐다 178cm인 이현수가 저렇게 몸피가 얇고 납작했던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런 걸 두고 한 말일까 살금살금 걸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오줌을 누고 변기를 때리는데 뜬금없이 울음이 올라왔다 물 내려가는 소리에 울음을 삼킨 비자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얼굴에서 눈곱을 손가락으로 떼어내고 대충 세수를 했다 이현수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작은 방으로 가서 덮었던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왔다 이불과 베개에서는 정처없는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미자를 잠시 주저앉게 했다 한 남자가 무너지면 이런 까마득한 냄새가 났던가 67년을 혼자 외롭게 버티고 살아온 황혼의 냄새였다 이혼을 결정하고 각방을 썼을 때 미자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청소하려고 남편 방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랐었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남편의 친구에서 났다 이불과 베개는 분명 새것이었는데도 말이다 그건 절망의 냄새였다 끝도 모를 까마득한 냄새 이혼을 요구한 남편도 비자만큼 절망하고 있었을까 이건 애로움의 색채요 냄새다 라고 비자는 생각했다 이혼수의 고개를 살짝 들어올려 베개를 베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깨워서 작은 방으로 이끈다면 이혼수가 비자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이혼수는 움찔했다 하지만 곧 다시 잠이 들었다 살며시 메카문을 열고 나왔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왜 거기서 나와요? 라고 묻는다면 예, 여긴 제 오라버니 가게예요? 라고 대답하리라 달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절뚝거리며 집으로 걸어와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마저 잠을 자야 했다 눈을 감자 이혼수가 떠올랐다 비자처럼 그도 늙었다 눈을 감으면 허벅지와 발목과 발을 냉찜질로 마사지하던 이혼수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설스럽기 짝이 없었다 만약 간절한 눈빛으로 비자를 붙잡았다면 냉정하게 뿌리치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발이 예쁘다는 말을 떠올리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집 저 집 노크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발 자신도 돌보지 못했던 발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발이 예쁜지 모르고 살아왔다 자신이 외로운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미자는 안쓰러운 마음에 파세린을 찍 두 번 짜서 발에 듬뿍 발라주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웅크리고 누워있던 이혼수가 떠올랐다 고난 잠을 깨울 수 없어 인사도 못하고 나왔다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따온 것처럼 마음에 걸렸다 걱정할 사람이 한 사람이 늘어났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폰을 열었다 쿠팡에서 양파와 청양고추, 파프리카, 잔멸치, 백종원 장아찌 간장을 구매했다 바로 새벽 배송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내일은 주말이니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두세 시간쯤 눈을 붙였을까 현관문을 열어보니 새벽 배송이 도착해 있었다 미자는 양파 열 개를 씻어서 열십자 모양으로 자르고 청양고추도 삼등분으로 잘랐다 유리병 두 개를 준비해서 양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장아찌 간장을 부었다 마개를 닫아 식탁에 올려두었다 프레이팬에 잔멸치를 볶다가 불을 끄고 아몬드와 잣을 넣고 나서 꿀을 넣고 마지막에 참깨를 뿌렸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사러 메카로 갔다 잔멸치 볶음과 양파 장아찌 유리병을 비닐백에 넣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면서 보니 매장 안에 이현수는 없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고 싶었으나 반찬이 들어있는 비닐백만 전해주고 커피를 들고 나왔다 아침부터 이현수는 어디를 갔을까 작은 방에서 못 잔 잠을 마저 자고 있으리라 어젯밤의 이현수와 아침의 이현수는 다를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떤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아득히 먼 옛날에 들었던 노래였다 매일 조금씩 보여줄게 내일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지금의 모습 이대로는 너를 사랑하긴 모자라 나의 마음 모두 너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 기다려주겠니? 속도가 느릴지라도 주변 환경이 수습되면 더 나은 관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갈 생각이었다 에즈원의 Day by Day에는 미자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영화 화양연화의 느린 슬라이딩 도어 장면도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은 그들처럼 비껴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감정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현수 같은 남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현수에게 바라는 것은 없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미자는 중얼거렸다 수업 중에 전화가 왔다 이현수이거나 인숙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십시오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집을 방문해도 됩니까? 예?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 달 만에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행운인지 불행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부동산이 폭락했다는 뉴스는 어제도 그제도 들었다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뉴스였다 너무 싸게 내놨나? 다시 걷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조금만 낮출걸 부동산 사장 말만 듣고 너무 낮췄구나 후회되었다 갑자기 이현수의 말이 생각났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화장실 세면대에 스타킹을 벗어놓거나 속옷을 올려놓고 나온 적도 있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오늘은 안 그랬을 거야 몇 분 후 바로 또 전화가 왔다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미자가 내놓은 가격에 사겠다는 것이다 아쉬웠다 시세를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집을 내놓은 것이 후회되었다 기분이 나빠졌다 사장의 말을 듣고 덜컥 일을 저지른 자신에게 화가 났다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자 다시 전화가 왔다 저 계약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판다 안 판다 번복하며 나잇값을 못한다고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여윳돈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작은 빌라나 아파트 전세로 갈 생각하니 저량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었다 욕심 넘어 있던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에 떠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제가 의논도 안하고 내놓았네요 아들과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절대 못 팝니다 매수자가 타지역 사람이라 물정을 모르고 사겠다고 한 건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일 것이다 집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제시한 가격에 사겠다니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되었다 아들과 의논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 이현수라면 무슨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갑자기 이현수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퇴근길에 부랴부랴 메카로 갔다 창쪽으로 난 메카 긴 테이블에는 주황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여자의 얼굴은 소녀처럼 발그레했다 두 달 전에는 인숙이 오늘은 주황색 블라우스 여자를 보게 된 미자는 기분이 나빠졌다 연인이 되어달라고 하던 이현수는 다른 여자에게도 플러팅하고 있는 것일까 미자는 안쪽 구석으로 가서 앉았다 이현수가 아메리카노를 들고 왔다 얼굴은 더할 수 없이 밝았고 얼굴 가득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윤기나는 얼굴이었다 주황색 블라우스 여자가 슬쩍 이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였다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요 뭐 오늘만 날인가요 정색하고 말하니 겁이 납니다 다른 날 더 좋은 거 사 주십시오 이현수의 얼굴은 오늘따라 번들번들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양다리도 아닌 새 다리를 걸칠 셈인가 세상은 요지경이었다 더 좋은 걸 사라니 부담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이현수가 얄미웠다 지난번 목도리만 해도 그랬다 연말에 추위에 떠는 청년에게 주었다고 하면 잘난 척하며 잘했다고 할 법도 한데 굳이 새로 사서 달라고 요구하는 이현수가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다 더 좋은 것을 사라니 더 좋은 것을 사라니 미자가 돈 쓰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다 목도리 사느라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한 달이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 이현수가 마주 앉으며 미자에게 권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주황색 여자를 만나는 현장에 갑자기 미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미자가 말했다 집을 내놓았어요 집을요? 예 오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요 저한테 욕심이 많다고 한 사람은 이현수씨가 처음이었거든요 욕심 없는 게 재라면 전 감옥에 수감 중일 사람일 텐데 말이죠 하하하 미자씨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감옥에 수감 중이라 그래서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까 예 두 달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요 매수자가 없다고 해서 한 장을 낮췄거든요 아 많이 낮춘 게 후회가 됩니까 예 몹시 그래서 아들과 의논한다고 하고선 계약금도 안 받았어요 그럼 가격을 높이고 싶으시다는 말이죠 예 그럼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못 팔까 겁도 나고요 그건 모르지요 매수자가 미자씨 집이 퍽 마음에 든다면 상황은 예측할 수 없지요 미자씨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십시오 주사위는 던져봐야 뭐가 나올지 도가 나올지 알 것 아닙니까 나잇값을 못한다고 흉보겠죠 당연히 흉보겠죠 그런데 나잇값은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가격을 자신이 결정하는 게 나잇값이지요 왜냐하면 미자씨는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달랑 한 곳만 가서 부동산 사장 말을 믿고 한 장을 낮춘 거잖아요 그게 나잇값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가셔서 당당하게 미자씨가 요구하는 가격을 적어서 주사위를 던져보십시오 그럴까요? 아 참 혹시 저한테 다른 할 얘기 없으세요? 미자는 이현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른 할 얘기요? 글쎄요 이현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자는 이현수의 눈과 입을 쳐다보았다 글쎄요 이현수는 말끝을 흐렸다 두 달 전 인숙을 만난 얘기도 지금 주황색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한 얘기도 시침이 떼고 있었다 이현수는 왜 여자들과 가끔 만나는 것일까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미자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캐릭터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보아왔다 미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매카를 나와 바로 옆 부동산으로 갔다 언젠가는 물어볼 것이다 주황색 여자는 누구이며 인숙은 왜 미자에게 말도 없이 이현수를 찾아왔었는지를 번복하는 게 미안했지만 가격을 반 올렸다 문을 밀고 나오는 미자의 뒤통수에 사장의 어이없는 눈빛이 꽂혔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팔릴지 못 팔지 뭐가 나올지 도가 나올지 운에 맡겨버렸다 집을 파는 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메카를 돌아다 보았다 이현수는 주황색 여자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는 둘은 잘 어울렸다 여자는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폰을 이현수에게 보여주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둘 사이가 가깝다고 느꼈다 인숙에게 재혼할 남자가 생겼으니 이현수와의 관계는 증명된 셈이다 미자는 언뜻 언뜻 골똘하게 주황색 여자를 떠올렸다 60대 남녀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그린 책을 읽은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 영화는 보지 못했다 나랑 연애하러 갈래요? 잘해드릴게 라며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박카스 아줌마, 윤여정이 나오는 죽여주는 여자 영화를 본 게 고작이었다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미자였다 바쁜 꿀벌에게 애로울 틈이 없었다 다 늙어서 연애 문제에 놓이게 될 줄 몰랐다 늙은 남자를 두고 밀당하는 것은 미자답지 않았다 미자다운 건 무엇인가 그건 생존을 위한 정직한 몸짓뿐이었다 연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인숙은 통 전화가 없었다 미자가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다 미자는 인숙이 이번에 재혼하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길 바랐다 또 못 살겠다고 새벽에 찾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새벽에 인숙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다 인숙이 이혼할 즈음이었으니 그때만 해도 둘은 젊었다 마흔 아홉이었으니까 동창들 사이에서 인숙은 재혼에 성공한 여자로 소문이 쫙 나 있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무슨 일 있니? 나 이혼할 거다 더 이상 그 새끼랑 못 살겠어 어스름 밝아오는 도시 거리는 창녀가 코어 풀고 눈물 훔친 듯한 휴지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술집들을 끼고 돌아 조용한 은행 건물 옆에 주차한 비자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인숙에게 내밀었다 집에는 아들이 있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해서 밖에서 만난 것이다 인숙은 흥! 하고 코를 풀었다 미명 속에서도 시프로딩딩하게 멍든 인숙의 눈 밑은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덩어리였다 인숙이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감했다 첫 번째 남편은 사별이었으니까 그 씨발놈이 날 때렸다 미자는 인숙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운전대를 지고 앞만 쳐다보며 듣기만 했다 어쩐지 최근에 인숙의 전화가 잦기는 했다 뜸 들이듯이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고 자꾸 미자 전남편 얘기를 물었다 미자 너 이혼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니?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남편 얘기는 아들과도 조심하고 있었다 인숙은 검사처럼 조사하듯 묻고 또 물었다 심장이 울렁거렸지 그랬구나 그 힘든 일을 용케 돈 했구나 난 요즘 맨날 심장이 벌렁거린다 요즘도 너 벌렁거리니? 요즘도 그러면 못 살지 이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했어 떳떳하지 못하다는 마음도 들고 정신과를 오가며 상담받으며 겨우 버틴 시간이었어 무거운 시간이었지 뭔 소리야? 세상 천지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강금실, 이경실, 채진실, 수은자, 영자, 만자, 숙자, 혜자 그리고 너 미자 미자는 웃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버젓이 미자도 끼어 있다니 이제 인숙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는 청소부만이 거리를 쓸고 있었다 더러운 감정 찌꺼기들을 새벽부터 청소부들이 쓸어 담고 있었다 인숙은 실세 없이 떠들었다 미자가 듣건 말건 거침이 없었다 미자야 나 그동안 널 속였어 뭘? 불행한 내 재혼 생활 누구나 다 연기하면서 살아 나도 널 속였어 너도? 인숙이 하하하 웃었다 미자도 호호호 웃었다 괜찮아 미자도 연기는 판토마임이었으니까 판토마임? 그래 너가 나처럼 억지로 행복한 척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니 넌 정직했어 늘 바빴잖니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너가 힘들다는 거잖니 벌어먹고 사느라 눈코 뜰 새 없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미자는 그 말이 듣기 거북했다 인숙이 말했다 섹스하면 왜 눈물이 나온다냐? 눈물이? 응 너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 시발놈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럼 왜 눈물이 난다니? 싫어서 떠나겠다는 남자를 붙들고 싶은 심파가 아니라면 왜 눈물을 흘린다니? 모르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사고로 잃고 그리고 만난 남자가 이 새끼잖아 이 새끼가 선수라 날 성에서 깨워준 거 같어 성에서 깨워줬다고? 성이 그렇게 중요하던? 넌 이혼 못하겠다 그냥 살아 미자 넌 가끔 수녀처럼 말하더라 그럼 성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 아이 낳고 살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섹스하면서 산다니 그냥 중성으로 살면 건조하고 좋잖니 넌 오르가즘 같은 거 못 느낀 사람처럼 말하더라? 너 전남편 젠병이었냐? 아니 그럼 오르가즘도 느꼈니? 응 매번? 진짜? 응 근데 왜 성녀처럼 말하니? 재수없게? 억울해서 억울해? 섹스 때마다 오르가즘 느끼는 게 억울하다고? 응 왜? 왜? 지금 그 이유를 말해야 하니? 이 새벽에 울고불고 찾아온 너한테 그게 중요하니? 중요해 난 중요해 섹스 때문에 이혼하는 게 싫으니? 그건 몰라 아무튼 난 그 씨발 새끼가 돈 받아가려고 찾아와서 안 주면 때리고 맞는 게 지쳤어 돈 주면 섹스를 하는데 그때마다 난 우운다 그 감정은 뭘까? 나도 몰라 아까 물어본 거 대답해봐 뭐가 억울해? 섹스 잘하고 오르가즘까지 느꼈다면서 대답하기 싫어 난 듣고 싶어 넌 이 새벽에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니? 나한텐 중요하니까 완전한 합일체가 되지 않은 채 섹스를 한다는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느꼈어 정신은 전름발이인데 육체는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게 정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복잡한 네 심리를 내가 어찌 이해하겠냐? 육체와 정신에 합일 그런 완전한 상태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난 섹스가 싫어 그럼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남자를 만나면 되겠네 다 늙어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까? 설사 영혼이 일치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 육체가 다 늙었는데 섹스가 될까? 걱정마 그건 돼 몸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면 다친 자궁도 열릴 테니까 세상은 진화했어 온갖 도구들이 다 있어야 도구까지? 그려 다른 애들과 얘기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집에 가면 화가 나 괜히 말했다 싶어서 후회만 남는다고 미자 네가 나의 진정한 친구야 인숙은 울다가 웃다가 코를 흥 풀고 나서 코 푼 휴지를 창 밖으로 내던졌다 백미러로 이쪽을 흘끼보는 청소부 아저씨가 보였다 미자는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서 인숙이 버린 코 푼 휴지를 주었다 미자 넌 참 오묘하게도 산다 뭐가 그리 복잡하다니 너 달아나는 노루 쳐다보다가 잡은 토끼 다 놓친다 넌 남자 생각 안 나냐? 안 나 진짜? 응 막연한 그리움 같은 건 있지 나도 여자인데 미자야 넌 왜 이혼했니? 넌 뭐가 가장 못 견디는 거였니? 나 난 거짓말하는 거 인숙이던 난 때리는 거 미자는 폭력이라고 낮게 발음해 보았다 인숙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아니야 맞는 것은 그때뿐이야 맞고 나면 잘해주거든 상냥하게 무릎 꿇고 빌기도 해 그리고 섹스를 하지 그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잖아 짐승도 맞으면 트라우마가 남는다던데 난 폭력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못 참을 것 같아 미자야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도 살려는 몸부림이었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건 안되지 미자야 거짓말은 못 고쳐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치고 폭력은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미자는 착창 밖을 바라보았다 뿌옇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먹으러 가자 잘하는 우동집이 있어 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얼굴이 말이 아니다 이 시각에 문을 연 집은 그 집뿐이야 미자는 인숙을 데리고 언니네 우동집으로 갔다 일본 유학을 마친 신여성 세 자매가 돌싱이 되어 만나 차린 우동집이었다 우동과 돈가스를 주문하고 나니 따뜻한 허브차가 나왔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인숙은 다시 감정에 집아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안 폭력 쓰는 거 고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내가 미자 너보다 먼저 이혼한 숙자한테 남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 넌 말해봤자 온유하게 말하니까 답답하기도 해서 숙자가 그러더라 컵을 던지면 컵보다 더 크고 비싼 것을 던지라고 어느 날 퇴근해서 갑자기 또 상가를 팔자는 말을 꺼내는 거야 그 새끼 혀를 꽉 잘라버리고 싶더라 그건 전 남편 부모가 내 딸내미한테 준 유산이잖니 지가 그 상가에 단돈 천원이라도 보탠 줄 아니 안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새끼 주려고 식탁에 차려진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거실에 엎어버리는 거야 그 새끼가 눈이 뒤집히더라 숙자 말이 생각났지 거실로 가서 그 새끼가 제일 아끼는 TV를 집어던졌지 와장창 브라운관이 깨져버렸어 그리고 폭력이 사라졌었거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다시 시작이야 인숙은 우동 한 가닥도 입에 넣지 않았다 세 자매가 듣든 말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떠들었다 음식을 고스란히 담기고 언니네 우동집을 나왔다 운전하는 비자에게 인숙이 물었다 판토마임이라는 말 기분 나빴니? 쬐끔 왜? 그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몰라 그냥 날 두고 뒤에서 수근거렸다는 게 좀 하지만 다 괜찮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하니? 이혼에서도 그럭저럭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전 남편도 죽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있다는 거 미자야 넌 가끔 종교인 같더라 전 남편이야 죽든 말든 네가 왜 상관하냐? 그 새끼가 뭐 잘해준 게 있다고 미안하다 그 새끼라고 해서 애들이 널 뭐라 씹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너 개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아닌 척 한다고 음흉하다고 그럼 불행하다고 징징대야 직성이 풀렸던 거야? 몸은 개고생하느라 개고생하느라 바쁜데 얼굴은 아니라는 거지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힘든 내색을 넌 한 적 없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한테도 내색하지 않았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그건 내 인생이니까 그랬던 거지 도랑에 굴렀어도 내 인생이니까 그럼 내 인생은 이미 힘든 인생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힘들어지니까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온실 안에 연한 식물보다 모래 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 위대하다고 꽃길만 걷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것보다는 비바람 맞으며 사는 것도 괜찮다는 꽃길이 좋지 뭔 소리래? 인숙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폭력하는 남편과 사는 것은 거짓말하는 남편과 사는 것과 돛진 갯진이라고 미자는 생각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늘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눴던 터라 아들은 놀란 목소리였다 집을 내놨더니 두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더라 한 장을 낮춰서 그런가 보더라 그래서 다시 높여서 냈다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집이 없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들의 말에 미자는 놀랐다 돈이 필요하냐고 묻다니 어이없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모양이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자식도 모르나 보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들의 상황을 미자 또한 자세히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군 제대우 아들은 대기업에 바로 취직했다 바로 광양으로 내려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렀다 아들의 볼골은 말이 아니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SNS도 거의 하지 않았다 세상의 첫 등판에서 아들은 점점 피폐해졌다 친구에게 유튜브 계정을 무상으로 넘긴 후 다시 만들 계획을 했던 아들이었다 아들은 대기업의 환경에너지 프로젝트팀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로 긴장이 고조된 아들에게 집안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엄마나 승규에 대한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병원비와 간병비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 집안 문제는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매일 일을 하는데 감당이 안되더라 애할머니 간병비와 병원비 내고 나면 월급은 타도 남는 게 없어 담보대출 이자도 올라서 그것도 부담스럽고 간병비요? 승규 삼촌은요? 같이 부담하는 거 아니었어요? 매일 나가는 친정엄마의 병원비 얘기를 꺼내자 아들몬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늘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었다 그 많은 병원비를 엄마 혼자 부담하시는 거예요? 음 이삼촌은 뭐 하시죠? 10억 넘은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았으면 요양비는 혼자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말이다 아파트는 벌써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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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지 이삼촌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담보로 맡겼거든 아니 기분도 안 되는 양반이 무슨 확장을 해요? 일이 그렇게 흘러간 거군요 아들에게 엄마와 승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자는 굴욕감을 느꼈다 꼬치꼬치 따져묻는 아들에게 슬슬 짜증이 났다 집은 팔지 마세요 나이 들어 어디로 이사간다는 거예요 제가 도울 테니 일은 조금만 하세요 혹시 일하시기 힘든 건 아니시죠? 집 팔고 아주 작은 집 하나 사서 이자 안 내고 가볍게 살려고 했다 이자는 제가 내겠어요 간병비도 보탤게요 조금만 견뎌 주세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셨죠 엄마는 일이 즐겁다구요 전 그 말이 듣기에 좋았어요 저도 일을 즐기며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승규 삼촌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빡센데 그렇게 산대요 아직도 백수예요 아니야 택배 일해 몸이 허약해서 안쓰러워 죽겠다 엄마 진짜 안쓰러운 건 삼촌이 아니라 엄마예요 남자는 아무리 약해도 여자보다 골격이 있어서 힘이 세다구요 삼촌만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 남자들 다 힘들어요 좋은 대학을 재수까지 해서 들어갔으면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누가 대신 밥 먹여준대요 사지육신 멀쩡한 남자가 그래도 된대요 미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미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승규나 친정엄마에게 하는 소린지 뭐 했지만 기분이 상해버렸다 그만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넌 너 일이나 신경 쓰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힘든 내색을 안 하셔서 돈이 부족한지도 몰랐어요 돌만 해서 돕겠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 팔고 싶으면 사업 시행 인가 나면 그때 파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난 미자는 얼굴이 밝아졌다 돈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지만 이자 몇 푼과 간병비 좀 내주겠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아들이 야속했다 상사에게 핀잔과 잔소리를 들었어도 이보다 기분 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사 면접 때 면접관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다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미자에게 일장 훈계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화양연화 3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 예정 훈계를 해보시죠 요건 삼 되는 어둠 retched 까지 여러분들은 왼 눈 하나 척 Lor